하... 하... 하나님이세요? 어? 으아아아아앙!! 김동석! 내가 첫눈인데 첫날부터 지각할래? 네 저 일어났어요!! 불거기? 네! 야...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 어때? 유지야 너 새 학교 진짜 교복 안 사도 되는 거야? 어? 뭐 한 학기만 버티면 되는데 선생님하고 제 협상이 돼 아저씨 잠시만요! 아저씨! 저녁이야! 저 이 학생과 같아요 뭐 해? 아저씨! 그래도 새주 복을 입혀야겠죠? 아! 한 개 채운 걸로 괜찮겠지? 사장님! 그럼 식사세요? 예! 아! 잠깐만요! 2, 1! 대학 천날부터 지각한 학생이 해필이면 우리 반 학생이야 제가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잤는데 어머니께서 밥상을 과하게 차리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오면 외산도 있고 버트로 타려면 한 잔! 화장실 청소 선생님! 저는 고3입니다 2학기 보여 그래서 하지만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예매는 없지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뭐 주십니까? 네 전화로 주셨으면 나갔을 텐데 아 그럼 한 번 볼 수 있을까? 보안 원칙상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한 학기 남았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죠? 이거 관리 잘하고 뭐 예 정원고에게 손 잘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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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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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안녕 장희수야 저 어저께 저 빈자리가 살짝 왜 고3이야 차원 장희수 아 고3 핸드폰 없어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니까 방방 안내해줘요 난 여기 몇 바퀴 띄워 보고 갈게 응, 하고 문 잘 잠그고 가. 응? 선생님, 장희수는 어떤 겁니까? 저랑 같은 겁니까? 어, 우리 다이. 문과야. 하, 자, 시작해볼까? 명명백백해. 딜릿, 유. 나 여기서 뭐해? 나 여태 지각해서 화장실 청소했어. 어쩐지, 오늘 되게 이상하더라.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. 너 바지가 다 젖어. 가방 안 무거워? 가방 무겁지? 내가, 내가 들어줄게. 아, 나 여태 제발. 안타? 여기까지 가방 들어줘서. 고마워. 다녀왔습니다. 일찍 왔네. 다녀왔습니다. 계속 잘 갔다 왔어? 아빠. 응, 다 있다니까요. 그냥 줘. 나 돈 필요해. 어, 그래. 내일 당장서 아빠가 돈 줄게. 뭘 걱정이야, 어? 강, 강, 강은이 왔어? 네, 아버지. SNS에 올라왔던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되었다. 뭔가 이상하다.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